아아!!! 오! 오토!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부석선 누가 붙여놨어요? 안녕하세요 저는 부석선에서 VOO를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부석선에서 석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부터 다리는 것 같지만 더 도는 걸 알아 아론 니가 잘 먹자 집이 먹었지 어허허허허허 좋아좋아 좋아 소리는 막 중심에 넛작을 이제 그만 일어나 너네 모두 기상해 너네네 모두 긴장해 김장은 후보님께 맡기고 긴장해 난 너보다 랩을 잘해 보갈 수 있지만 랩을 잘해 먹는다 애기 이석재 줄이고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아따 이놈아 니가 5시까지 달리지 마자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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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되게 기분이 어때? 하하하하 어디로 가? 어허 이돌이 형 어허 고은노령 이거 약간 산신령 컨셉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? 그동안 같이 지냈어 사백육십일 오일 일 년 내내 바쁘해 우리들 사백육십일 하이 할범 하이 할범 이렇게 이렇게 눈 오는 날 온천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? 아이고 내 생일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처음 온천을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. 아 저도 당신이랑 온천 오니까 정말 따뜻하거든요. 할범 된장찌개하는 거로 해줘요. 저희 전에 저는 작은 사람한테만 선물을 갖다 줘야하여 그럼 선물 한 번 만들어볼까요 내가 누군지 아 applying 하지만 난 내가 알아 그딴 헛소린 다 저 자진 사람 아냐 무슨 권리로 어떤 확신에 그리다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? 모두 장수 준비 네네 선생님 들어볼게 랩 하신다 야야야 오케이 좋았어요 뭐 일단 그르렁대는 거 하고 싶어? 어 일단 그거 랩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지 어 그거 하나 할게 일단 아우 아우 시시시 놀래라 어 좋은 거 같은데? 야 들어봐 아 쟤 무대네 무대를 하고 있어요 나 나 나 내 역할이 형 봐 준비할 때 자기만 해 보고 있어 호시만 안 보고 있고 브라! 아 이래요? 이 번을 잘해 브라 이 번을 잘해 브라! 나 이거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들리네 어 그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어 그래 오케이 좋아 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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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하하하하하 이거 정말 큰일이군 당장 솔로 회복 준비해야 하나요? 당장 솔로 회복 준비해야 하나요? 당장은 아니야 이만한지 추우지 충분 이만한지 추우지 충분 거시노 간지 가오 니용고 조라니 가오 돌아 돌아 아 아 무대를 그냥 삼키는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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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환 선배님 무대를 전학하셨다 여기는 우리 놀이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놀이터 가지고 그러지마 야 애들 들어 야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 너 찌질이라 했냐 지금? 어 찌질이 아 아 저기요 작가님 맞았어요 아 작가님 보고 싶으신 거 하면은 그냥 점심 인정할게요 아니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잠깐만 너네 둘 나는 그럴 바엔 두 개를 죽일게 아 널 죽일 수 있어 인마 야 둘이 가위만 보여 이 자식들아 자 한 명만 죽여줄 테니까 하하하하하하 서식하거나 아니면 쟤 아 뭐야 니가 가요계를 흔들 수는 있어도 마피아판을 못 흔들어 왜 호씨 양쪽만 죽겠니? 단순해 머리를 쓰지 못해 머리를 쓰지 못해 야 쟤는 그냥 나도 머릿속어 그냥 쫄보라서 네 우리 잠깐 편하게 있을게요 아 아 오늘 컨셉이 좀 힙합이라고 네 오늘 좀 왔는데도 힙합이 오 황소개구리 여러분들 여름에 냉방병 조심하셔야 돼요 지승보다는 간풍으로 해서 빨리 네 세븐틴 녹화하자 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잠깐 편하게 있을게요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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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랜 이거 보았죠. 그때는 랜 이거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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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밍이 굉장히 잘 돼요. 어떻게 해야 돼? 인사드릴까? 네! 지금까지 뿡 선 슈 감사합니다. 또 언제까지? 그거 얘기했고 저 깰게요? 안녕? 깰게요는 뭐야? 깰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! 끝! 수고했다!